오늘은 덩가스님과 함께 제주도의 한 남자 안데리였습니다 오우 멋지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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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전복죽이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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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. 아 잘 먹었다. 먹고 갑니다.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할께요. 어! 고양이도 있어요. 아 더운 데 어딜 가야. 비닐인데 안 돼있어. 무척 덥다. 아 더운 데 어딜 가야. 보담 좀 더운 데 보담. 으아 일어나는 게 좋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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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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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아 그래도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먹는게 제일 난거 같네요 에이 귀여워 제주 여행 오십니다 제주 서쪽 반디하우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